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연수점은 인천 지역 1번 쇼핑 공간으로 고객님들의 쇼핑 문화에 기여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연수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분위기 자체가 밝아져서 요즘 좀 트렌드에 맞춰서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. 물품들도 많아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옷가게나 키즈카페 같은 것도 많이 생겼더라고요.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